다음에 156페이지 테마 18번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보도록 합시다. 이미 취소도 설명을 했어요. 취소는 취소 사유가 뭐가 있었죠? 취소 사유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 그리고 109조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이런 것들이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때 예컨대 제한능력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다. 그럼 이것은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취소 사유 취소 사유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겠죠? 현재 스코어는 유효라고 했어요. 유효. 다만 유동적 유효다. 유동적인 유효상태. 무권대리와 다르죠? 무권대리는 현재 스코어가 무효인데 유동적인, 유동적 무효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예요. 이 상태에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있다는 말은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발생한 형성권, 단독행위죠.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 권리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취소권을 포기하면 현재 스코어 유효인데 유효가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그대로 유효로 확정된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건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고 의사표시를 행사해야 되고 이거 형성권이고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단독행위인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취소권 행사가 도달, 도달주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를 할 당시로 소급해서. 여기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 이게 취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취소에서 의의 부분에 보세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 성립의 밑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렇게 나누죠. 일단 성립한 걸 전제로, 1단계 성립한 걸 전제로 그다음에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취소를 논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립한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하자를 이유로 해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이것을 취소라고 한다. 취소. 취소 사유는 받고 157페이지 양가로 이해해보면 구별 개념이 있죠. 철회. 철회와 구별하자. 철회는 이미 행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저지시키는 단독행위로서 소급효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의 의사표시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취소와 다르죠. 취소는 이미 유동적이긴 하지만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걸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고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쭉 장례를 향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장례를 향해서 효력이 쭉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핵심은 철회는 장례를 향해서 효력이 쭉 발생하지 않는 거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죠.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소급효 양자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철회는 두째 줄에 소급효가 없다. 장례효가 인정될 뿐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넘기면 158페이지에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효와 차이점이에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누구나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누구죠? 여기죠. 제한능력자 그리고 차고나 사기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이 자만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자만 그리고 이 자의 대리인 그리고 이 자의 취소권을 넘겨받은 사람 그걸 승계인이라고 해요. 대리인과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 기억합시다.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하면 당연히 여기 취소권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리인 그리고 그 취소권을 넘겨받은 자 승계인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서 대리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이냐 대리관계 이렇게 보고 왔죠. 얘가 본인 대리인 상대방입니다. 행위는 얘가 하죠. 행위는 즉 의리 의리 행위를 해요. 대리 행위 그리고 대리 행위의 하자 여기에 대리 행위의 하자 제한능력자다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사기강박에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하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겠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첫 번째 이 하자 중에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 이건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겠죠. 왜냐하면 제한능력자 대리인에게 행위자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이건 하자에서 제외합니다. 착오 대리인이 착오로 의사표시 대리 행위를 잘못했다 사기강박에 의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하자가 인정이 돼요. 취소권이 발생합니다. 취소권 발생 그런데 문제는 이 취소권 권리가 발생하는데 누구에게 발생하느냐 대리 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되죠. 그래서 저런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해서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취소권 발생은 본인이 취득하는 겁니다.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속돼요. 그런데 조문에서 대리인도 취소권자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이 대리인 종류가 두 가지였잖아요. 법정대리인과 이미 대리인이 있는데 이 조문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은 고유한 취소권자예요. 법정대리인이 잘못했다. 취소권 본인도 행사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도 행사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리인은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이미 대리인이라면 대리 행위에 어떤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다. 취소권은 본인만 행사할 수 있고 이미 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따로 따로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수권이라고 그래요. 본인으로부터 네가 취소해라 라는 별도의 추가적인 특별수권을 받아야만 이미 대리인이 취소권자가 된다. 나도 취소권자에서 말하는 대리인 부분을 주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자이지만 이미 대리인은 자기가 의사표지를 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특별수권 취소할 수 있다라는 특별수권을 받아야만 취소권자가 된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교재의 양가로 1번을 보세요. 취소권자 140조의 규정이 돼 있죠.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자 사기강박의 의사표시를 한자 이런 자들이고 그 대리인 승계인 세 사람으로 돼 있어요. 의사표시를 한자 대리인 승계인 인데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고 이 대리인 부분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여기서 대리인이란 둘째 줄에 법정대리인 거기 밑줄 법정대리인은 셋째 줄에 독자적인 취소권을 갖는다. 고유의 취소권자예요. 자기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에 해당해요. 말 그대로. 그러나 이미 대리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대리인은 밑에서 둘째 줄에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이미 대리인은 언제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법정문의 대리인이라고 돼 있지만 법정대리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속돼요. 그래서 이미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옆에 여백에 적어주세요. 특별수권 별도로 네가 취소해라는 대리권 수여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 네가 취소해라는 특별수권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 159페이지 양가로 3번에 취소의 상대방을 보도록 합시다.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거기에 밑줄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단독행위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언제 효력을 발생하겠어요? 도달주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넘겨보시면 160페이지에 나와 있죠. 취소의 행사 방법에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목차 4번에 취소의 효과를 봅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양가로 1번에 소급 무효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 취소된 법률행위라는 것은 취소권을 행사에서 도달했다는 상대방에게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거기에 밑줄 소급효가 있다는 거죠. 법률행위를 할 당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무효이면 서로 주고받은 것은 뭐가 된다고 했죠? 우리 앞에 법률행위 목적할 때 부당이득이 됩니다. 141조 부당이득 741조 부당이득 암기하라겠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 서로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특별규정이 있어요. 단서에 141조 단서 제한능력자는 역시 또 보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 곳곳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141조 단서에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현존하는 한도 거기에 밑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즉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규정을 좀 볼 거예요. 갑이 제한능력자로서 제한능력자로 뭘 살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0개를 샀어요. 10개 10개를 10만원에 샀다 사는 그래서 이 제한능력자가 매수인 이라고 하고 상대방 상대방이 매도인 마트 주인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10개를 사고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10만원을 얘한테 주고 10만원 그리고 제한능력자는 아이스크림을 받았어요. 아이스크림 10개 10개 중에 3개는 먹었어요. 3개는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에 먹었다. 7개는 지금 냉장고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태 을은 10만원을 가지고 있고 얘는 지금 3개는 뱃속에 7개는 냉장고에 이 상태에서 제한능력자가 이 법률행위 아이스크림 10개 10만원 하나에 내가 만원씩 산 거야? 천원이면 사는 걸 만원씩이나 주고 산 거야? 취소예요. 취소 사유를 묻지 않죠.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예요. 취소권 행사는 제한능력자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어쨌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이 계약이 무효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741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합니다. 이때 반환의 범위가 문제예요. 얼마만큼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느냐 부당이득 범위 부당이득 범위는 74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748조 이게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규정 748조가 일반 규정이고 748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 141조 단서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741조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 조문 프린트에서 나간 거 거기에 참고조문이 있습니다. 741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라는 반환을 규정한 거고 구체적인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는 748조가 일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748조는 1항과 2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748조 1항은 선의인 경우 내가 몰랐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줄 몰랐다 이 선의 알았다 악의 반환 범위가 달라요. 이 선의의 부당이득자 그걸 수익자라고 해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이익 현재 남아있는 이익 그것만 돌려주면 돼요. 현재 남아있는 이익만 그런데 악의의 수익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걸 알면서도 이익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는 자기가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얹어야 되고 더 나가서 손의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748조 기억합시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한 돈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 손의 배상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일반 규정이에요. 그런데 특별 규정으로 141조 단서 지금 읽었던 141조 단서에서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자기가 제한능력자다라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당연히 알았겠죠. 악이겠죠. 어쨌든 악이어도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현재 존재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한다. 보호하는 거죠. 원래 악이라면 현존이익이 아니라 이익의 이자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데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 규정. 따라서 이 사례를 보면 이 아이스크림 사례에서 을은 상대방은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상대방은 이 계약이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 법률상 원인 없게 됐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얘는 748조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한능력자를 알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이익 10만원에 이자를 얻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 몰랐다 그럼 10만원 그것만 돌려주면 돼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10만원만 돌려주면 된다.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제한능력자는 이 748조가 아니라 141조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악이어도 얘가 악이잖아요. 제가 제한능력자라는 걸 알고 있죠. 악이어도 현존이익 간도 내에서만 반환한다. 현존이익은 10개의 아이스크림 중에 3개는 현존하지 않죠. 없어졌어요.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3개는 빼고 7개만 7개만 돌려주고 10만원은 받으면 된다. 3개는 자기가 먹은 거 그냥 그건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141조 단서예요. 따라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봅시다. 당사자 간의 관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행이 없을 때에는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이미 계약에 따라 이행했을 때에는 셋째 줄에 부당이득 거기 밑줄 741조라고 적어주시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161페이지에 있죠. 양가로 2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서 첫째 줄에 옆에 여백에 748조의 일반규정이라고 적어주세요. 748조 748조는 1항과 2항으로 나눠서 선의 선의의 동그라미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 이게 2항이죠. 악의 수익자는 이익의 밑줄 이자의 밑줄 손해의 밑줄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이자 손해배상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141조 단서가 적용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취소권의 소멸 163페이지 취소권의 소멸 에서 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인할 수 있고 취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취인의 동그라미 치고 여백에 취소권의 포기라고 적어주세요. 추인이라는 말이 우리 민법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지금 세 군데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세 군데에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는 거 이건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들겠다라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고 두 번째는 무효행위의 추인을 배웠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이 추인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장례를 향해서 유효하게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소급해서 더 이상은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추인의 의미는 기억하세요. 취소권의 포기로 본다. 취소권의 포기 그래서 추인 이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나온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해서 원래 무효였는데 유동적 무효 상태 였던 것을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의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그때로부터 장례를 향해서 앞으로 장례를 향해서 유효로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취소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거 기억하세요. 취소권의 포기. 포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은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유동적 유효였던 상태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에요. 추인은 요건이 있는데 밑에 조문에 144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거기에 밑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취소 사유는 여러 개였죠. 제한능력자의 취소 사유 제한능력자의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죠. 제한능력 상태에서 벗어난 때 또 차고나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에도 취소 사유인데 그거 취소의 원인이 종료했다는 건 차고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그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입니다. 그 이후에만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2항에 1항은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대리는 완벽하게 하자가 없는 자잖아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한능력 상태에 아직 있다 하더라도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추인할 수가 있다. 그게 내용입니다. 넘겨보시면 164페이지에 법정추인이 있어요. 이건 옆에 간주라고 적으세요. 즉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표시예요. 포기의 의사표시. 그래서 추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추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려는 법정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추인으로 간주되는 것 이것을 법정추인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간주한다라는 건 무채도 따지지 않고 그냥 효과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간주 의제한다 간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다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거기에 밑줄 추인할 수 있는 후에라는 건 다른 말로 여백에 적어주세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본다의 밑줄 간주라고 적으세요. 간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인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1호에서 6호까지 이행, 이행청구, 경계, 담보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일행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양가로 3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을 보도록 합시다. 취소권은 146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두 번째,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3년, 10년 기산점이 다르죠.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의 밑줄 여백에 취소할 수 있는 날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날 적어주고 X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이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다. 그리고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이런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기간이 지나서 소멸하는 것을 그 기간을 소멸시효기간 두 가지가 있어요.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형성권, 이 취소권의 경우에는 취소권은 형성권이라고 했죠.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에요. 3년, 10년의 그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2에 있죠. 밑에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소멸한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 구체적인 의미는 첫째 줄 끝부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때 거기에 밑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해서 취소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